주제비 야 우리 아름다워 응? 비빈 안에 없었다 그치? 응 한번 먹어볼 만한 별미네 밤산 밤산골 어탕이라고 되어있네 밤산골 어탕이라고 되어있네 졸려 엄마 근데 똥값이 똥값이 올거야 기다려 저희 어머니는 어주 저는 어탕으로 저 시켰습니다 애기는 돈가스 시켜줍니다 이야 두개나 나오네 엄청 크다 엄마가 잘라줄게요 엄마 소재 여기있네요 우리 서진은 지금 체해가지고 멸치 싸는 느낌이다 응 빈거랑도 하고 있고 한 대 먹어보세요 아빠 어때? 도리뱅뱅이 또 맥주랑 같이 해야겠죠 이거 어탕이에요 네 어탕 요리 어 저 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바저리랑 같이 해서 바저리랑 같이 해서 음 맛있게 먹어요 음 잘 먹네 우리 아들 맛있다 맛있어? 응 꼬꼬 씹어 먹어 응 소재 이따 주골 하나 싸고 먹어야 되겠다 응 끝입에 싸서 이거 한 두개씩 넣어도 되겠어 근데 난 이거 괜찮은데 괜찮아? 응 어 비린내 하나 안 나고 끝에가 또 괜찮네 끝에가 음 한번에 세 개 넣겠습니다 음 음 바저리로 해서 야 야 맥주맛이 먹어라 응 야 야 맥주 한잔 먹어 음 음 음 음 음 비닐나 없었다 그치? 한번 먹어볼 만한 별미네 그쵸? 엄마? 응 그쵸? 엄마? 응 비닐보다 많이 있는데 얼음이 졌어 넓을 줄 알았는데 넓을 줄 알았는데 쫓겨나서 음 음 맞아 사진이랑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나는 민물꽃을 좋아해서 이게 먹고 보고 싶었어 이게 더 많이 나가요?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이에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먹을게요 아니요 만들기 힘들어 죄송합니다 선물할 때 힘내주세요 일로 드렸더니 오빠가 이렇게 식혀있어 이거 좀 추가해주세요 뭐를? 물이 있어 탕이라 그렇다고 많이 먹어 꼭 식어 먹어야 돼요 온천사문데? 배고팠나봐 진짜 아까 많이 먹었어 아침 밥도 많이 준다 여기는 응 응 야 일랑 한번 먹어 네? 일랑 한번 먹어 똑같아 제가 좋아하는 국수 나는 밥은 안 나오고 국수를 더 많이 줄 줄 알았거든 탕이면 근데 양은 똑같고 추가해서 먹는 거예요 음 지랄 데가 내가 먹을 수 없는 게 야 마안도 마안도 물을 한번 먹어 오우 어차피 똑같을 것 같은데 애교 아이 소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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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새우가 들어있네 밥 먹고 어디 갈 거야? 밥 먹고 어디 갈 거야, 소원님? 집에 가서 형가 아픈데 국수사리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내가 오늘 밥을 안 먹고 나 집에 이건 어죽 주대비하고 이건 어죽 어머니가 좀 주셨습니다 새우 마사지 노트 갓 수제기 나 하나 나 국수 먹어야 되니까 피레미지 옛날에 맥가에서 막 어학으로 피레미지 하고 그랬는데 피레미가 되게 예뻐 피레미지 때문에 나 오빠 이사가면 물고기 티면 안 돼? 물고기 티면 안 돼? 조금만 녹아? 고소하다, 멸치 그지? 멸치, 아 비리지 않는 멸치 먹는 거 멸치 같다 그지, 피레미지 빙어보다 근데 원래 피레미지 엄청 비린 거잖아, 엄마 그죠? 이게 피레미야? 피레미란 물고기가 있어, 위물고기 송사리말고 빠가사리? 빠가사리 어디야? 빠가는 멸치바루 국수를 좋아해서 수제비의 국수 수제비의 국수 어느새 마지막 비련난 하십니다 엄마 맛있죠? 네 맛있다 예쁘게 드시네 예쁘게 드시네 맛있다 배치 있어? 있어요 드릴까요? 네, 있어 양이 많네요 저 왜 이렇게 밀가루를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밀가루를 좋아해? 좋아 빠져먹어야지 삼삼하게 양림한 거지, 그거는? 네 응 도리뱅릉이 조금 주는 이유가 있었어 다른 게 양이 많네 누구야? 다른 게 양들이 많아 그 양이 많다 난 국수가 더 땡겨 살이 추가하니깐 양이 많네 살이 추가하니깐 양이 많네 양이 드셨어요? 맛있게 싹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쪽 빼기 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죠? 응 우리 어머니가